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무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충무로 야매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기존 인쇄와 디지털 POD 인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충무로에서 인쇄를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인쇄공장을 찾아가서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기존에 했던 인쇄를 POD 인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쇄를 하는지 그 공정에 대해서 바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규 덕이고요. 한국 후지자룩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충무로에서 송문사라고 하는 인쇄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POD 관련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많이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닉네임은 야매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 외에 나도 이제 인쇄소를 하고 싶다. 간단하게 복사칩이나 POD점을 경운영을 하고 싶은데 좀 이 기술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쇄 창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인쇄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인쇄소를 하고 싶은데 내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게 판매가 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 그럼 아이템을 가져와라. 내가 좀 컨설팅을 해주면서 내가 인쇄를 해줄 테니까 네가 직접 팔아보고 된다라고 확신이 서면은 그때 이제 실제 운영을 해라. 말 그대로 이제 인큐베이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 비즈니스 솔루션의 영업자문위원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이제 그 인터넷 신문상에 나왔던 저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링크해 놨고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 이후에 몇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찾는데 조금 좀 말하자면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제 그 이메일하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운영 오늘 설명을 드릴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충무로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인쇄 방식이죠. 옵셋 인쇄와 마스터 인쇄 그리고 스티커를 제작하는 공정들을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공장을 통해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물건을 완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공정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옵셋 인쇄, 마스터 인쇄 스티커를 제작했던 공정을 POD에서는 어떻게 간략화시켰는가. 실제 POD에서는 어떻게 인쇄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POD 인쇄의 확장과 시장 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POD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신규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인쇄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인데 POD를 이용해서 새롭게 생긴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분류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기존의 옵셋 인쇄, 마스터 인쇄 스티커 제작 공정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옵셋 인쇄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용이 좀 복잡하죠. 기존의 옵셋 공정을 보시게 되면 원판 필름을 작업한다. 두 번째 인쇄를 한다. 세 번째 분류한다. 네 번째 재범미 재단을 통한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오드바이 비슷한 거 사진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오드바이는 저희는 통상 3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아마 이거 충몰에서 밖에 못 보는 걸 거예요.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진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다 짐을 싣고 각 공장에서 공장 사이로 물건을 이동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배달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통상 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자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옵셋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자에 대한 원판 필름을 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에는 CTP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그냥 필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원판 필름 작업을 하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원판 필름 CTP를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일단 기계의 크기 보십시오. 상당히 큽니다.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하나 따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이 원판 필름입니다. 알루미늄 소부판인데 이 원판 필름에다가 레이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조사를 한 다음에 약품으로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자 기계에 들어가서 실제 배출되는 걸 보실게요. 저 파란색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지우고는 다 원하는 부분들을 빼고 다 약품을 통해서 다 녹여서 지워버린 겁니다. 속도가 아주 늦죠. 자 또 다음 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상당히 많이 편집을 해서 중간을 많이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천천히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소부판은 전제 다 찍기 때문에 A4를 한 번에 8페이지씩 알루미늄 소부판 한 개당 A4를 8페이지씩 만들어냅니다. 자 나올 때가 됐는데요. 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아까 그 파란색의 원판 필름을 녹안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만 빼고 나머진 다 지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필름은 한 번에 A4를 8페이지씩 인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800페이지의 책자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8페이지씩이니까 이 원판 필름이 100장이 나와야 되겠죠. 한 번에 8페이지씩이니까. 그리고 옵셋 인쇄는 각 색깔별로 CMYK 색깔별로 필름이 한 장씩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필름은 800페이지 책자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이 필름이 400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필름 한 개당 만 원씩만 따져도 이 원판 필름값만 해도 800페이지 책자에는 모두 400장 4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기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오퍼레이터가 한 명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CTP 원판 필름을 제작하는 오퍼레이터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만 전문으로 가지는 보직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된 원판 필름을 이제 이 배달을 통해서 이 필름을 옵셋 공장으로 보냅니다. 대부분 다 옵셋 공장과 원판 필름을 만드는 이 필름 소부집은 대부분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공정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드바이 산바리가 와가지고 이 원판 필름을 옵셋 공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옵셋 공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인쇄하는지 한 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옵셋 기계입니다. 먼저 기계의 크기 보십시오.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기계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옵셋 필림들이죠. 원판 필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필름을 기계에다 걸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인쇄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종이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속도 보세요. 그런데 재미난 게 여기서는 전부 다 같은 페이지끼리만 인쇄가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런 식의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인쇄돼 나오는 것이 아니라 1페이지만 쭉 2페이지만 쭉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종이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소가 장난 아닙니다. 저게 전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저 책 20권만 찍어주세요. 30권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다 인쇄가 된 종이는 또 산발이를 불러요. 불러서 다음에 이제 이 분류집으로 따로도 보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같은 1페이지끼리만 인쇄가 돼 있고 2페이지끼리만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하는 식으로 분류만 전문으로 해주는 분류집으로 보냅니다. 또 그 공장에서는 어떤 공정을 통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장비가 바로 분류기입니다. 쌓인 종이들 장난 아니죠. 사장님께서 일단 1번에 8페이지씩 인쇄가 돼 있는 종이를 잘라가지고 각 페이지별로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손으로 해줍니다. 이 작업을. 덩어리별로 분류하는 거죠. 만약에 800페이지의 책자라고 하면 양면 인쇄했으니까 저 덩어리가 400덩어리가 나옵니다. 저 덩어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계에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에 800페이지 책자 400장이라고 하면 저 덩어리가 400개를 저런 식으로 기계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옵셋 인쇄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셋기를 운영하기 위한 이 오퍼레이터는 최소 2명. 자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산발의를 불러요. 이렇게 해서 이 분류된 책자를 이제 또 재단 및 재본집으로 또 보내주는 겁니다. 또 밤에 재본집으로 가보시죠. 자 이게 재본기입니다. 저 옆에 책을 집어넣어주시는 분 계시고 앞쪽에 또 받아주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것은 아교풀을 녹여가지고 책 등에다 이 아교풀을 묻혀서 실제 표지에다 붙여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넣어주는 분 한 분 계셨고 이쪽에서 책을 또 받아주는 분 계시죠. 이 재본 및 재단을 하기 위해서 최소 오퍼레이터가 최소 2명 자 한쪽에서 넣어주고 재본풀을 묻힌 다음에 한쪽에서 받아주고 이 공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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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지가 쉬워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표지가 쉬워진 책자는 재단을 쳐야 되겠죠. 깨끗하게 잘라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A4 내지는 B5의 책자로 재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rr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재단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책이 완성이 되는 동안에 최소 4개의 공장을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재미난다고 말하긴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맨 앞쪽에 CTP를 제작해주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장에서 보셨던 거. 그 장비의 가격이 몇 억. 옵셋기 역시 몇 십 억. 조아이기에 아까 분류해줬던 기계 그것도 몇 억. 웬만하면 여긴 전부 다 억대 단위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공정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CTP 필름을 제작하는데 시간. 옵셋 공정. 그리고 또 분류해주는 공장을 또 거치고. 마지막에 재단 및 재본. 그러니까 장통 한 번에 책을 2,000권 3,000권 많이 만들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정말 상황이 급해 가지고 100권만 찍어야 되는데. 200권만 찍어야 되는데. 50권만 찍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비용들. 옵셋 공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보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스터 인쇄 공정입니다. 공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장비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 뿐이죠. 마스터 인쇄에서도 역시 원판 필름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원판 필름 만드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미늄 소우판이라고 안 그랬는데. 사실은 특수 페이퍼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 원판 필름을 뽑아주는 기계입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이게 바로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다. 마스터 페이퍼 원판 필름이 되겠습니다. 알미늄 소우판은 아니고. 그 특수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감광지라고 그러죠. 옛날에 사진을 뽑던. 그런 종류의 종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A4를 두 페이지를 한 번에 앉혀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A3로 책을 찍어요. 저 한 장의 원가는 대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원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름을 가지고서. 마스터 기계에다 놓고서 실질적으로 마스터 인쇄를 해야죠. 한번 마스터 인쇄하는 공정을 보시죠. 자 위쪽에 아까 그 조금 눈에 보셨던 원판 필름이 보이시죠. 종이가 들어가서 저 원판 필름에 잉크를 묻혀서 인쇄하는 과정입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마스터 인쇄도 같은 페이지끼리만 인쇄가 됩니다. 1페이지만 쭉. 2페이지만 쭉. 이런 식입니다. 인쇄가. 같은 페이지끼리만 나오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인쇄가 된 종이는 역시 또 도비를 불러서 분류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집에서 또 페이지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재단 및 재본집으로 가가지고 또 재본하는 공정을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지 이 공정이 변하는 건 없어요. 옵셋 공정. 옵셋 인쇄를 하나. 마스터 인쇄를 하나. 내용은 뭐. 공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진 인화제하고 비슷한 형태의 종인데. 감광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사진의 인화제 같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화제하고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약물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이제 콘코트모라고 하는 별도의 약물을 쓰기 때문에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사진 인화제하고 통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판 및 인쇄소 기계 및 용어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맞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일제시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을 통해서 지금의 인쇄 방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의 어투보다는 일본어의 어투가 많습니다. 어 일본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어 단어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한국화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못 알아 듣는 일본어 어투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 인쇄까지를 보셨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 뭐 각 공정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인쇄 단가가 싸지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각 공정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씩 하나씩 거치다 보니까 인쇄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자. 다음에 이제 스티커 제작입니다. 공정 똑같습니다. 옵셋 인쇄를 하고 칼판 제작을 하고 재단을 하고 완성품을 한다. 그런데 다만 이제 스티커 인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옵셋 공정을 거쳐야 되겠죠. 똑같이 원판 필름을 만들고 원단만 종이가 아닌 일반 종이가 아닌 스티커 원단에다 칼라로 스티커지를 인쇄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이 칼판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칼판에 대한 모양을 봐 주십시오. 나무판에다가 내가 재단을 하고자 하는 모양대로 칼라를 박은 겁니다. 거꾸로. 네. 그래서 이제 스티커 원단 인쇄된 원단에다가 이 칼판을 내고 그대로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뽑기. 네. 뽑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스티커 원단에다가 이제 내가 스티커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CTP 필링과 옵셋 인쇄 공정을 치면 일단은 가격이 나오겠죠. 원판 필름 한 장에 만 원씩. CMYK 네 장 4만 원. 그 다음에 옵셋을 인쇄해주는 비용. 원단의 원단 값. 스티커지 원단이 있으니까 원단 값. 그 다음에 칼판 제작비. 칼판 제작비는 최소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칼판은 제작하는 모양의 제약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무에다 칼판을 거꾸로 이제 구부려서 박는 게 이제 붙이는 게 되다 보니까 이 쇠로 되어 있는 칼날을 모양을 만드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아주 모양이 조그맣다든가 별 모양을 만드는가 할 때는 칼날을 구부릴 때 제약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모양이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셋 인쇄를 한 스티커 원단하고 이 칼판을 가지고서 전문으로 도무송만 해주는 집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스티커만 전문으로 칼날을 뽑기를 해주는 과정이죠. 그 집에 가서 실제 도무송을 하는 과정을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계가 바로 도무송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그 서랍 같은 윗면에다가 칼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면에다가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러 간다는 스티커 작업을 안 하고 다른 거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찍어왔습니다. 자 저 종이가 스티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도무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스티커 원단에다가 칼판을 대고서 눌러주는 과정을 도무송이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해서 종이를 한 장 넣고 프레스로 한번 눌러주고 또 한 장 넣고 프레스로 한번 눌러주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님께서는 한 장을 도무송을 해주나 200장을 도무송을 해주나 기본 단가라는 걸 봤습니다. 기본 단가 몇 만원 자 한 장 넣어주고 누르고 한 장 넣어주고 누르고 간단히 생각하면 프레스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오늘 재단을 원단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재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좌우측을 팍고 가운데는 반칼 정도를 집어넣어서 잘 접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칼판입니다. 자 이 공정을 통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우측에 보시면 최종 완성품이 나온 건데 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아이템 내가 캐릭터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상품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시제품을 제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실제 판매품이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이제 테스트 상품을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스티커 원단을 사다 CTP집 가서 CTP필름을 만들고 옵셋 인쇄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칼판 제작을 하고 도무송 집에 가서 도무송을 쳤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수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 수정한 모양을 가지고 다시 반복이죠. 스티커를 사서 CTP필름을 만들어서 옵셋 인쇄를 해서 또 변경된 모양으로 칼판을 제작해서 도무송 집에 갔어요. 이렇게 해서 최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게 시제품이 나왔네 판매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까지 비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시간들. 네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칼판이 도무송이 맞냐고 어느 분이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칼판은 그냥 칼판이고요. 그 칼판을 가지고 기계에다 집어넣어서 프레스로 눌러주는 과정을 도무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워낙에 이 기계의 정식 이름은 톰슨인데 제 생각입니다. 그냥 뇌피절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혀가 짧기 때문에 도무송이 아니라 아마 그 톰슨이라는 게 도무송으로 발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운 우리 기술자들도 전부 다 도무송 도무송 하다 보니까 그냥 도무송이 평균 보통 일반 명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식의 일본어 어투가 많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스티커까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충무로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인쇄 방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들 비용들 그 다음에 잘못해서 오류가 났을 때 다시 정정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과거에 뭐 지금도 있습니다. 책자를 인쇄를 했는데 수작업직감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천권을 인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완성된 책을 가지고 나와서 검토를 해 봤더니 중간에 글자가 내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아짜를 그만 어짜로 인쇄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전량 다 버리고 다시 인쇄를 합니까? 네. 급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충무로에만 있는 건데요. 아짜 내지는 어짜에 해당되는 동그란 그 조그만 글자들이 파여있는 그 써있는 스티커들을 팔아요. 그러면 책을 전부 다 급해지만 찾아가지고 그 스티커로 아짜를 어짜로 바꿔주는 스티커로 교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런 것만 해주는 집이 충무로에 있습니다. 통상 수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가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책자를 다시 인쇄할 시간은 없고 상황 급하고 하니까 오탈자만 새로 스티커를 위에다 덧붙여 가지고 땜빵을 해주는 그런 공정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십시오.